디자인 학부 신입생으로 환상하게 됐는데 들어본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3D로 만든 적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랑 툴인데 이런 모양들은 엄청 간단해요 화자 만들어주세요 사고 오셔도 제가 만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뚝딱 만들어볼게요 진짜 3D 프린터를 직접 써보고 도깨비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은 넘게 저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한 달을 끊었어요 무슨 돈? 어머님 돈으로 기분 굉장한 부모입니다